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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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른 배와. 또 이제 그 좋은 목으로 배와. 어디까지 배웠어 자기야? 어디까지 배웠어 자기야? 어디까지 배웠어. 어디까지 배웠어. 그런데 처음부터 나가야 할 것 같으니까. 너무 오래됐어. 그래 처음부터 해. 이산조산, 꽃이 피니, 시작! 이산조산, 꽃이 피니, 시작! 하나, 둘, 셋, 분명코 보미로구나, 분명코 보미로구나. 하나, 둘, 셋, 분명코 보미로구나, 시작! 하나, 둘, 셋, 분명코 보미로구나. 봄은 찾아오구나. 봄은 여기를 잘 찾아줘야 돼. 봄은 찾아왔건 만원. 항상 봄은에서 막 다 틀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잘 찾아야 돼요. 우리 위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막 그렇게 거기에서 봄은을 못 찾아. 분명코 보미로구나. 봄은 찾아오. 이렇게. 분명코 보미로구나. 봄은 찾아왔건 만원. 세상사 쓸쓸하더라. 세상사가 열 번, 열 하나, 열 둘이야. 시작!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나도 어제가 5, 6박. 나도 어제. 청춘이 러니. 청춘이 아홉 번째 박. 청춘이 러니. 그리고 너가 첫 박이 된 거예요. 대개 이렇게 말 끝이 첫 박이 되는 경우가 드문데. 러니 이렇게 돼서 러니. 오 날 백발 한심 허구나. 오 날 백발. 오 날 백발 한심 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속절없이가 열 열 하나 열둘.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그리고 가버렸으니까 가가 합이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저기 말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가지고 조금 거기서 헷갈리더라도 저기 뭐야 거기에서 찾으면 돼. 가버렸으니 가가 합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시작.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우룩박. 시작.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안겨 헌들 쓸 때가 있느냐. 합에서. 안겨 헌들 쓸 때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시작.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두번째 박에서 나오지 말고 반박 지내 보내고 나와야 돼. 니가. 치면서 바로 니가 나와.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녹음이 거시기가 나와야 돼. 아홉 번째 박. 녹음 방초 시작.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흘러 있고. 옛부터 해. 저기 그게 여섯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옛부터 흘러 있고. 시작. 옛부터 흘러 있고. 여름이 가고. 시작. 여름이 가고. 가을이 두라 오면. 일곱 번째 박. 가을이 두라 오면. 갈로 상풍. 유란해도. 갈로 상풍. 유란해도. 유란. 유란해도. 세저 거 거 거 doct. 갤러%. 세저 거 거 ul 게장을. 세저 거 거 거를 그게. 굽히 Remo costs 될 것 같아요. 네. 일곱번째 팍, 옷도 검고 여기까지 한거지?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일곱번째 팍,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저건 찬바람에 낙모간 저건 찬바람에 백설만, 열 열 하나 열 둘 백설만, 펄펄 두번째 팍, 펄펄 흐날려, 쉬날려 아홉번째 팍 펄펄고 보면은 열 번 열 하나 열 둘 태고 보면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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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대고 보면 열, 열 하나, 열 둘 끄어그, 끄읕, 끄어그 세 개가 대고 보면 아홉을 딱 치고 나와야 돼 대고 보면 시작 그어그, 끄어그 끄어그, 끄어그 세 개가 대고 보면 월백 색을 백 시작 월백설백 천직의 백원지 모두가 백발이기 모두가 백발이기 버시로구나 일곱번째가 버시 일곱번째 박이에요. 버시로구나 버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 늙어언 늙어어려 오라 다시 청춘 늙어언 늙어어려 오라 오하 오하 상 오하 세 상 번잎 네들 번잎 네들 네들 이내 한 말 들어 보소 세 번째 박 하나 둘 이내 한 말 들어 보소 인생이 모두가 시작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체하면은 걱정 근심 다 체하면은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죽어지면은 구웅망산촌은 거기로구나 구웅망산촌은 구웅망산촌은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이 돌아오면 돌아아 돌아아 하아 그래도 이제 하나씩 배워야 돼. 포깍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아 이런 거 해줘야지.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미리 가을이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이렇게 중간음이 하나 다리가 있어. 그 음을 항상 다 누구나 놓치고 생략하고 다 그렇게 늘어더라고. 모두가 아니야.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이 겨울이 돌아오면 돌아오면 자, 음이 음이 상당히 단계적으로 여러 음이 출현을 했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음을 간편화하고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음을 편입을 시켜. 중간음을 여기다 편입시키고 노포로에다 편입시키고 음을 단순화해. 그래갖고 음 구조를 자꾸만 단순화해. 그래갖고 음을 없애. 그렇게 아니거든. 더 세분화돼서 많은 음들이 있어. 그 사이에 음을 다 상례해 가지고 요 놈 가운데 있는 놈은 요리 붙이고 요놈을 요리 붙이면서 다 음을 만들어서 음을 억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노래를 쉽게 쉽게 하면서 하고 다녀. 아니라고. 다 있다고. 단계 단계적으로 음을 다 해주라고. 편입시키지 말아요. 이거는 세분화해야 돼. 디테일 생략. 디테일 생략. 모든 것을 간편화, 간소화. 모든 게 심플하게만 하려고. 이건 심플하지 않아. 가을이 가고 한대. 가을이. 그것도 다 미리 올려서 다 중간에 싹 없애볼 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사이사이 다 흔들 있잖아. 다 생략하지 마라. 시작.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당무간 저건 찬바람에. 당무간 저건 찬바람에. 백설만. 백설만. 펄펄. 하나. 펄. 펄펄. 귀날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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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태워보면, 태워보면, 월백, 세울백 시작, 월백, 세울백. 천찌개 백허건집, 천찌개 백허건집, 모두가 백마리히기, 모두가 백마리히기, 버시로구나, 버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무정 세월은, 터덕시 흘러가고, 터덕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탓시 청춘하느, 허건나 려 워라. 탓시 청춘하느, 허건나 려 워라. 오하세상, 오하세상, 본님네들, 본님네들, 이내 한 번, 들어 보소. 세 번째 박이야. 하나, 둘, 이내 한 번, 들어 보소. 인생이 모두다. 시작. 인생이 모두다. 인생이 모두다. 인생이 모두다. 그렇지. 이것도 음이 세 개예요. 두 개와 하면 안 돼. 인생이 모두가.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체하면은. 걱정근심, 다 체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봉망산천은 흙이로구나 흙이로구나 거기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흥타령 зат increíble 하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